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까 올린 것처럼 식탐 관련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말이죠 보통 식탐 그러면 한쪽이 문제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대부분이 남자죠 한 명은 정상 한 명은 미친 그런 거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어쩐 일인지 둘 다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는 그런 식탐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보쌈을 두 점씩 싸먹는 여친과 먹는 속도가 두 배나 빠른 남친 걔 오지는 처먹처먹 식탐 대결 이것들 처먹다가 헤어지네 원지 그래 고기 두 개 넣고 쌈 싸먹어서 미안하다 방탈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 보시고 같이 욕 좀 해주세요 지난 1년이 너무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어서 내 스스로에게까지 개빡치게 만드는 너 솔직히 처음에는 작은 거 하나라도 똑소리나게 일처리하고 사소한 것들도 칼로 자른 듯 정확하기 때문에 얼렁뚱땅 덤벙대는 저와 달리 다른 모습을 보니까 끌리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던 그 놈 방식의 태클을 걸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언제나 칼도치였고 항상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 번은 그 동네 또 한 번은 우리 동네 이렇게 했어요 완전 반반이죠 전혀 불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래 진짜 단돈 10원 하나 나보다 더 안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섭섭하더라구 나누기 귀찮으니까 똑같은 7,900원짜리 메뉴를 골라라 심지어 개선하기 복잡하니까 너도 그냥 짜장면 먹어 이런 거 그렇게 이런 자잘한 사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지난 주말에 폭발했어요 아 인간이 너무 찌질해서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 보쌈 먹으러 가가지고 입 터지게 한 쌈 싸먹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놈이 너무너무 급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랬어 저러다가 체하지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자기야 너 그러다 체하겠다 천천히 좀 먹어 라고 했더니 헐 뭐 자기는 지금 쌈 쌀 때마다 고기를 두 개씩 쌌잖아 나는 한 개씩 먹어 근데 너랑 맞추려고 그런 거야 너 한 번에 두 개 먹을 때 나는 한 개씩 두 번 먹는 거잖아 이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하다하다 이제는 고기를 몇 점 더 먹을까 봐 그걸 보고 속도 조절한다는 이 찌질한 놈하고 더는 연애고무고 못하겠기에 그냥 바로 그만하자고 했어요 아우 너무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도 톡이 계속 오는데 미칠 지경이야 지금 막 온 거 따끈하게 캡쳐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닥칠까요? 아가리 닥치는 법 좀 알려달라 이거야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링크 보낼 테니까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런 그지 같은 찌질한 판을 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미쳤지 이딴 걸 사랑했다니 아우 그지 같아 아 됐으니까 그만하자고 야 너 혹시 남자 생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왜 이러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말이냐고 빨리 먹는 거 짜증나서 헤어지자는 게 뭔 소린데? 아 몰라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해 야 솔직히 말해서 두 개씩 싸먹는 게 더 돼지 같냐? 아니면 한 개씩 빨리 먹는 게 더 돼지 같냐? 화를 내도 말이야 네가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 게 정상 아니냐? 나도 너 두 개씩 먹는 거 짜증났는데 예전부터 그냥 참고 그래 내가 맞춰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넌 뭐야? 뭐 짜증만 내면 끝나는 거야 뭐야? 댓글 1번 웃기시네 쓴이가 상추 하나에 고기 두 개 올려 먹을 때 저 새끼는 상추 하나에 고기 하나씩 두 번을 먹었으니까 지가 상추를 한 장씩 더 많이 먹은 거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도 한 번 느껴봐라 이 찌질함을 아이씨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2번 아우 톡톡 개 찌질하다 한 개를 싸먹네 두 개를 싸먹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찌질한 건데 지만 그걸 모르네 개상 찌질이가 3번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이거는 연인이 아니라 거래처라도 현타가 오겠어요 화물며 애인인데 이걸 어떻게 버티니? 4번 어? 아니 둘이 똑같이 더치 않은데 글쓴이가 혼자 계속 두 개씩 먹으니까 남친이 열받아가지고 역제사진으로 너도 한 번 느껴봐 이런 거 아닌가? 나는 남친 마음 이해가는데 끌 끌 끌 끌 끌 끌 반대로 돈은 반반 내는데 남친이 두 개씩 먹는다고 그러려서 봐 그러면 남자 식탐 쩐다고 할걸? 아 좀 한 개씩 먹어요 쓴이야 두 개씩 먹지 말고 니마님이냐? 5번 남자 욕하는데 이거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닌가? 알고 봤더니 글쓴이가 평소에도 식탐을 오지게 뿌렸다든지 쓴이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 남친 보기에 막 허겁지겁 두 개씩 세 개씩 넣고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늘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빨리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6번 남친도 찌질하지만 쌈에 고기 두 개씩 꼭 먹겠다는 너도 참 그지같다 대답글 또라이야?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왜 쓴이를 욕하는 거야? 2번 원래 이런 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나도 예전에 지가 고기 몇 개씩 한 번에 쳐 먹으면서 다 먹는 새끼랑 만난 적이 있는데요 내가 그랬지 너 왜 이렇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냐? 라고 했다가 세상 쪼잔한 여친 됐어 아니 돈이나 지가 더 내면 또 몰라 더 취하는데 지 많이 먹는 거 지적했다고 날질날질하더라고 3번 글쎄 나는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6번 이 커플 가만히 상상하니까 졸라 웃기고 안쓰럽다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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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모습들 말이지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식탄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뭐야 이거 7번 아니 이게 왜 남자만 찌질하게 되는 거죠? 카톡에도 분명 예전부터 두 개씩 먹는 거 짜증났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쓴이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먹어 왔던 거 아닙니까? 짜증날 수도 있는 거죠 남자는 뭐 무조건 다 이해하고 퍼주고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전부터 그렇게 먹는 쓴이가 먼저 배려 안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뭐야 쓴이도 결국에 남친을 덜 사랑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대댓 거지니까 여친이 두 개씩 먹는 게 짜증나나 보죠 아니 그냥 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2번 개 웃기고 자빠졌네 뭐 거지? 야 아니 왜 두 점씩 먹는 사람 때문에 고기를 더 추가시켜야 되는 거냐고 말이 돼? 그렇게 따지면 같은 돈 내고 두 개씩 먹는 사람이 거지 아니냐고 두 개 먹는 걸로 짜증내는 사람이 거지야? 두 개를 먹는 사람이 거지야? 그리고 내가 언제 아깝다고 난리 치는 게 다 퍼주는 거라고 그랬냐? 어? 댓글에 보니까 남친이 여자를 안 사랑하는 애만해 이런 소리가 많이 있길래 두 개 세 개 한 번에 먹어도 다 이해해주고 덫이 안 하고 뭐든 다 퍼줘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누가 뭐 쓴이 남친이 다 퍼준다고 했냐? 그리고 나도 여잔데 제발 꽁꽁꽁꽁 그리지 좀 마요 진짜 없어 보이니까 8번 글쎄 글쓴이 말에는 모순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디 남친이 빨리 먹는 건 안되고 지가 두 점씩 차 먹는 건 괜찮고 이게 뭐야? 식탐 시리즈 같은 글 보면 거기 남자들이 늘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 빨리 먹지마 그러다가 체해 솔직히 이거 야 니 남친 생각해가지고 말한 거 아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어? 맞잖아? 어떻게 될까요? 두 점씩 꾸역꾸역 싸먹는 여자나 또 그가 아까워서 따라가려고 허겁지겁 빨리 처먹는 남자나 뭐 기리끼리네 9번 음 근데 솔직히 같이 먹는데 배려 없이 두 개씩 세 개씩 쌈 싸먹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짜증나긴 해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는데 진짜 이거는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시켜봤자 두 배로 처먹어야 되니까 이게 걸신들렸나 싶고 같이 뭘 먹기도 싫어 가족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 매너는 좀 지키면서 합시다 보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지같다고 10번 아니 둘 다 똑같은 돼지 커플인데 누굴 더 욕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두 점 싸먹는 여자나 남자 두 번 싸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원래 먹을 때 처먹는 걸로 보이면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독인 개긴 거기서 거기 똑같다 이거요 11번 남자가 좀 찌질해 보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고기 두 점씩 싸먹는 것도 좀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편이야 다 같이 먹는 자리에서 지 혼자만 잔뜩 가져가서 혼자 두 개 세 개 한 번에 먹는 그런 사람들 식사 예절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 사무실 여직원이 딱 그러는데 다 같이 뭔가를 먹으면 혼자 두 개씩 반찬도 한가득 그렇게 가져가고 먹는 속도도 빠르고 젓가락도 유난히 쪽쪽 빨아대 그지 같아 12번 뭐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면 두 점씩 먹어도 세 점씩 먹어도 사랑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사랑은 남친만 하냐 서로 하는 거야 서로 여친이 두 점씩 처먹는 거 사랑스럽게 봐야 되고 남친이 빠르게 먹는 거 사랑스럽게 못 보냐 진짜 내로내볼 극혐이다 나 두 점씩 먹는 건 괜찮지만 남친이 빨리 먹는 건 꼴보기 싫으니 천천히 먹어라 이게 마리아똥이야 그렇지 얄팍한 돼지고기가 아니고 보쌈이라고 보쌈 그 두꺼운 걸 두 점씩 넣고 입이 터져라 먹고 있는 걸 봐도 이쁘냐 그 와중에 남자한테는 체하겠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것도 뭐여 너나 천천히 먹어 뭐 잘 먹으면 예쁘다 보기 좋다 그렇게 생각들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참 반대로 말이야 식탑 남친 사연에는 왜 복스럽다고 안 하냐 어? 거짓들님 거짓새끼라고 욕하잖아 안 그래? 13번 맞아요 나도 처음에 남친 개찌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남자가 참고 참고 참다가 저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내 지인 중에 음식 먹을 때 급한 사람 하나 있는데 쌈 이거 볼이 터지게 입에 쑤셔넣고 씹으면서 그와 동시에 다른 상추를 가져다 고기 싸는 거 보고 진짜 경악했다 경악 정매미가 뚝 떨어져요 4번 그러니까 원래는 칼더치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칼더치를 했고 그러다가 메뉴를 통일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식탑 남친들이랑 식탑 부리면서 식탑 부리면서 한 입만 달라고 다 처먹었던 거 똑같아 막 두 점씩 처먹처먹하면서 남친이 빨리 먹는 건 거슬리니까 천천히 먹어 어? 이거 전형적인 식탑맨들 하는 멘트 아닌가? 똑같아 그리고 남친이 여태까지 참았다며 어이구 쓴이 진짜 15번 아니 지금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왜 남자 욕을 하는 거야? 참고로 나 여자예요? 칼더치하면서 고기 두 점씩 쳐 드셨다는 거 아니냐고 그게 팩트잖아 쓴이가 평소 얼마나 규지 같으면 남자 반응이 저렇게 찌질하게 나올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 거야 정말? 제가 예전에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탑 있는 거 이거를 식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누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 명이서 탕수육 대짜 하나 시키고 짜장면 주문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식탑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입니다 이게 뭐 이런 거지같은 식탑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게 보여요 보통은 짜장면을 비비고 짜장면 한 두 젓가락 먹다가 탕수육을 먹어요 그런데 식탑이 강한 사람일수록 탕수육을 먼저 먹습니다 어차피 짜장면은 내 거니까 괜찮아 세이브가 돼 근데 탕수육은 모두의 음식이야 먼저 먹는 놈이 인자다 생각을 하거든요 등급이 있어요 짜장면을 비벼놓고 탕수육을 한 점 먼저 먹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짜장면 뜯지도 않고 탕수육 먼저 뜯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세요 그리고 식탑이 있다 하더라도 짜장면 먼저 먹고 눈치 봐가면서 먹어요 보통은 그래요 진짜 랄브 친구 아니라면 그리 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든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든 없든 짜장면 보지도 않고 그거부터 이러면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해요 피하라고 바보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야 그냥 도망가요 인생 하드코어 난이도를 올리지 말고 감사합니다